탐론 탐론의 주력렌즈 4가지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18270VC, 퀴즈리, 그리고 1750VC, 60매크로, 28300, 2875 등과 같은 탐론의 인기 렌즈를 현재 전시 중에 있고요 다양한 방문자들로부터 시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곳은 망원렌즈 체험관입니다 70300, 70200 등과 같은 탐론의 고성능 망원 줌 렌즈를 직접 마운트하여 촬영할 수 있는 곳이고요 많은 캐논, 니콘, 바디 사용자들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탐론의 이벤트 스테이지에서는 방문자들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모델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대 우측에서는 탐론의 18270VC, PGD를 이용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